안녕하세요 부양란 오키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주일이라 가지고 판매방송을 시작합니다 음 다들 주일에 쉬시는데 또 예쁜 꽃 제가 조금 들고 나왔습니다 들고 나와 가지고 이렇게 예쁜 꽃들 또 가정에서 길러보는 것도 재미가 쏠쏠하는 거죠 그죠 아 요거 우리 올해 얼마 전에 부양 카페에서 어 그 문제를 냈던 아이섭니까 그죠 그 아이아이 아이섭니까 스타노피아 입니다 스타노피아 인데 어 이렇게 예쁘게 피었습니다 예쁘게 피어 가지고 야 꽃 아이섭니까 옆에 가면은 향이 진동을 합니다 올해는 또 여기 밑에 많이 달았습니다 많이 달아 가지고 이게 정말 이래 가지고 꽃들 큰데 주거되면은 볼만한 거에요 음 요거 하고 어 그 다음에 어 요 타이안키니아 요 또 어떤 예 핀지는 조금만 오래돼도 그래도 아직까지 메리트가 그냥 많이 남아 있는거에요 어 정말 꽃이 너무 좋고 이래 가지고 여기 한번 봐보세요 음 이게 순수 음 음 원종 이게 그 도이아나 피가 아마 들어갔을 거에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어 진짜 꽃이 어 어마어마하게 꽃이 예쁜 거에요 이 교배중이라도 이렇게 잘 만들어지면 굉장히 좋아요 음 그리고 이제 이게 좀 많이 만들어졌다는 거 몇만 개씩 만들어졌다는 거 그게 문제죠 음 조금 적당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되는 것들면 괜찮은데 이게 너무 많이 만들어지니까 가격이 이래 가지고 농장에서는 이래 가지고 안되고 이래 가지고 폭락을 하기 시작하니까 한때는 요거 하나이안습니까 요거 한 꽃 저 한 세발부 네발부에서 해가지고 꽃들 피와 가지고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뭐 3만원대 까지 아마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부양에 요거는 종자 차원에서 한 개를 남겨두고 있는거에요 남겨두고 있어 가지고 꽃 몇이죠 올해 많이 올해 세 군데 필주라는데 한 군데 밖에 안 폈습니다 아 요거는 이제 반대편으로 이제 와서 이제 또 달아 가지고 찍어보는 거에요 멋있죠 야 진짜 멋있습니다 이렇게 큰 대주로 길러보면은 이런 멋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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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이 있는 거에요 그죠 아 여기는 또 노란꽃 안셉스 골디나는 계속 끝없이 꽃이 나옵니다 전시회 때까지 우리가 저희들이 꽃이 갈 거에요 나중에 전시회 때 가면은 여기에 더 색상이 진하게 나와 가지고 이게 플라메아가 정말 정확하게 될 거에요 이런거는 전시회 때 가면은 색상이 진하게 들어가서 나올 거에요 이게 지금부터 피는 것들면은 제가 이 피어보니까 이래 가지고 대주가 되다 보니까 대주가 되면은 대주가 되면은 거의 한 6개월을 꽃이 피가져 있는 거에요 그 때 아 여기는 나비아타 셀룰레 큰 대주가 돼 가지고 저 뒤쪽에 보면은 여기가 일본에서 갔어 아니 있습니까 한 제가 한 6년 전에 가 갔어 이래 가지고 조그만한 유머를 아니 있습니까 그때 우리나라도 또 아니 있습니까 아 일본 돈을 아니 있습니까 5만 5천 5백엔 주고 사 가지고 와 가지고 약 한 7만원 돈 되죠 지금 이제 요즘은 또 달러 그 에나가 내려 가지고 거기 아니 있습니까 한 6만원대 아니 있습니까 그냥 그때 6만원 우리나라 6만원 돈 아니 있습니까 그렇게 해가 왔는데 그렇게 해왔는데 이게 한 6년 정도 기르니까 이제 꽃이 한 3군데 와 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멋있게 웅장하게 핍니다 자 한번 봐 보세요 이게 지금 부양에 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작이 되기 때문에 꽃이 정말 얼마나 많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정말 앞으로 올해는 그러나 저희들이 기대 이상으로 여름에 많이 판매도 되었고 판매 구매하신 분들이 이래 가지고 꽃들 잘 보시리라고 생각하고 지금 저희들이 이제 지금부터 이제 판매 방송 되는 거는 거의 꽃이 이제 이래 가지고 될 확률적으로 아니 있으면 높은 아이들만 이래 가지고 꽃들 달고 논 아이들만 저희들이 저희들이 꽃이 다 거의 한 70% 이상 꽃이 다 싶은 것만 아니 있습니까 가려 놓아 가지고 판매 방송에 띄웁니다 그러니까 뭐 꽃이 아니면은 또 한 발부를 더 받아 보는 것도 괜찮죠 그죠 그래 가지고 내년 한 4월에 또 꽃들 피우면 되니까 발부가 하나 세력이 그만큼 좋다면 좋다면은 더 좋은 꽃이 필 거에요 요거는 오늘 개화하는데 나베아타 알바에요 보이시죠 요것도 피면은 상당히 좋은 꽃들 필 거에요 근데 요 나베아타 알바는 여기에 쳐다보면은 일반 우리가 출란을 하시는 분들은 그걸 아실 거에요 이게 단엽성이 돼 가지고 단엽성이 돼 가지고 요거는 이게 나사시가 잎에 나사시가 들어가 가지고 있는데 꽃에는 나는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꽃에 얘는 아니 있습니까 전형적인 아니 있습니까 나베아타 알바를 그냥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도 꽃들 이렇게 예쁘게 피해 주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고 지금부터 제가 이쪽으로 보시면은 오늘 물량이 조금 많습니다 많아 해 가지고 방송 시간이 조금 길어질 거에요 한 20분 정도로 갈 건데 지루하게 하지 마시고 또 조금 해보세요 어제 저희들이 브라질에서 우리 종자를 하려고 안 있습니까 아주 이제 이래 가고 고클리 아니 있습니까 진짜 정말 아니 있습니까 좋은 꽃들을 해 가지고 종자 생산 하려고 아니 있습니까 저희들이 수입을 해 가지고 어제 무사히 해 가지고 어제 낮에 하고 어제 밤에 하고 제가 밤을 새어 가면서 아니 있습니까 다 심어 가지고 세팅을 다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회복이 되는대로 해 가지고 일부 판매 될 것도 있고 저희들이 종자를 생산 하려고 왔기 때문에 아니 있습니까 그렇게 이제 또 그냥 그냥 오랫동안 아니 있습니까 종자로 남을 아이들도 있을 거에요 있었고 이래 가지고 종자 하고 나면 아니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분주를 해서 아니 있습니까 판매해 들어갈 겁니다 그때까지 조금 기다려 주시고 지금 제가 심어 본 결과 아니 있습니까 저는 앞으로 이제 일본 쪽으로는 너무 일본 쪽이 브라질을 알고 우리 저희들이 수입을 하고 나서 브라질을 너무 많이 알고 나서는 너무 많이 알고 나서는 브라질 그 일본에서는 정말 좋은 꽃이 없습니다 그냥 일본에서는 딱 딱 전혀 있는 세발벗씩 잘라 가지고 세발벗이 잘라 가지고 죽을지 살지 모르는 거 아니 있습니까 그거 가요가 제도 이래 가지고 많이 고심을 했는데 앞으로는 일본 쪽으로는 저희들은 거의 90 뭐 제가 이제 하는데 90% 이상은 아니 있습니까 저희들은 안 한다는 거는 거짓말이에요 저희도 꽃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 있습니까 왜 안 하겠습니까 그죠 거의 90% 이상은 아니 있습니까 저희들은 일본 쪽으로는 거의 안자는 저희들이 너무 뒤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고 저희들은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들은 브라질에서 저희들은 다이렉트로 그냥 저희들이 농장에서 바로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 보통 전해지는 건 일본으로 전해져 가지고 다시 한국으로 전해지기 때문에 아니 있습니까 가격이 조금 높게 지겠죠 저희들은 그냥 직항으로 바로 받았습니다 직항은 아니고 다른데 경유를 해왔더라도 저희들이 부양해서 농장에 쓸 거를 그냥 바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다 앞에 여기에 보이실 거에요 여기에 지금 여기에 잠깐 맡게 두신 분들은 여기에서 꽃대가 나왔습니다 나와 가지고 조그만하게 꽃이 확정지면 제가 배달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게 김경양씨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판매방송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카탈레아 카탈레아 나비아따 티뽀 스플렛이 스플렛이 스플렛이라는 것은 여기에 있습니까 끝에 나비아따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가 이래 가지고 무늬가 들어가 가지고 차차차차차 무늬가 들어가는 그걸 여기 자식이 보면 스플렛이에요 이게 안에 사진을 찍어서 그랬는데 정말 꽃이 예뻤었습니다 그걸 이제 저희들이 나비아따 카탈레아 나비아따 티뽀 스플렛이 요걸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요걸 종자 생산해 가지고 판매방송 가격은 판매 가격에 개당 가격은 5만원 있습니다 오늘 10개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번에 어떤 분이 한 분이 말씀 드렸는데 지금 우리 유무는 개당입니다 이게 여기 한 판이 아니고 한 판이 아니고 개당 아니 있습니까 개당 가격이 5만원입니다 한 판에 5만원이 아닙니다 저번에 한 판이 5만원이라고 이래 가지고 항의전화가 오시는데 아니 있습니까 그죠 그거는 저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가 나중에 잘 모모하게 돼 가지고 그분이 요걸 유튜브 이해를 해석을 잘 못해 가지고 한 판 다 주는 줄 알고 살 수 있대요 개당 1번 유무 가격은 개당 아니 있습니까 가격이 5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넘어가겠습니다 2번 이번더 판매 가격은 유무가 가격이 6만원입니다 이거는 트레아나 콩칼라 스프레시 네비나 줄로 하고 줄로 그죠 네비나 하고 줄로 하고 자가실생인데 부양에서 유무를 가지고 나와 가지고 다 한 밟을 다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한 밟의 가격을 저희들이 안 씁니다 5만원을 더 인상을 시켰습니다 인상을 시켜 가지고 가격은 판매 가격은 개당 개당 6만원입니다 요거 콩칼라는 콩칼라는 전체 색상이 단일색을 말하는 걸 콩칼라 라고 하는거에요 음 요거 트레아나 콩칼라가 음 제가 알기로는 일본에서 꽃피는 사이즈 선별 되는건 선별 되는건 한 50만원 이상 아마 갈거에요 하나분에 어 조그마한 꽃피일 수 있는 하나분에 안 있으면 꼭 그 정도 갈거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요걸 사오가 요거 사여가셔가지고 앞으로 한 3년 정도 하는거 뜨면은 꽃피일거에요 3번 음 3번 유무가격 판매가격 2만원 개당 안 있습니까 가격이 2만원입니다 카틀레아 그 cd 로링 로링 로블링 블루인드 고 요것은 요렇게 피입니다 음 여기에 가격은 요렇게 해가지고 요것도 이러가지고 요거는 이제 교배종이에요 교배종인데 향이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요렇게 이제 저희들이 생산해가지고 저렴한 값으로 아니겠습니까 판매하는거 이게 우리가 어 토분에 심어가지고 요렇게 이제 한거 아니겠습니까 요거는 아마 인건비가 안나올거에요 인건비가 안나오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요렇게 이제 이래가지고 요거 우리가 저희들이 처음에 초창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게 시름재배 비슷하게 요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요거는 서비스 차원에서 요렇게 나갈거에요 4번 유무가격 판매가격 개당 2만원이에요 링코넬리아 킹 오버타이완 심풍 심풍이라고 아니십니까 그죠 요거에요 그죠 보이시죠 요거 요거 저희들이 농장에서 다 꽃들 다 피우고 확인해가지고 해가지고 요거 지금 다 건강하게 신화 다 붙었습니다 여기에 신화 붙고 이래가지고 다 거의 신화 뿌리 한번 봐보세요 뿌리 멋지게 내리죠 요거 가져가서 잘 기르시면 겨울에 여름에 봄에 신화 날때는 되도록이면 아니십니까 물을 안주셔야 돼요 지금부터 8월 22일이 넘고 나서나 찬바람이 나고 이러면 물을 주셔도 되는데 물을 좀 많이 주셔도 되는데 봄에 신화 날때는 아니십니까 되도록이면 물을 안주고 말려가지고 아니십니까 다 키우고 나서 물주시는게 좋습니다 4번 유무가격은 개당 2만원입니다 닝코넬리아 킹 오브 타이완 이름은 심풍 그죠 요거 가격 2만원입니다 5번 5번은 꽃이 이렇습니다 5번은 소보렐 브라소 카 탄세 알로아 메메이드 메메이드 아니십니까 요거 꽃인데 이거 향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이 워크리아나 만큼만 향이 좋은 아이예요 이게 꽃 잘 피고 아니십니까 요거는 지금 전진 리드가 두개인데 저희들이 분주를 해가 나누어 가지고 아니십니까 저희들이 5만원씩 판매하다가 저희들이 결러가지고 이대로 통째로 해가지고 6만원을 나가는거에요 5번은 가격 6만원입니다 요거 꽃은 이렇게 피었습니다 6번 오로라 그저 가격 5만원인데 요렇게 지금 꽃이 피었습니다 피해가지고 가가지고 하는거 예쁘겠죠 7번 오로라 가격 5만원이에요 지금 꽃이 피고 있는 상태에요 요것도 밟우가 많습니다 요것도 밟우가 1밟우 2밟우 3밟우 4밟우 5 6 7밟우 7밟우 다 뿌리를 다 받은거에요 그리고 8번 그 닌카 그 닌카틀리아 아 카틀리안세 뿌띠 뿌띠패띠 이렇게 가격은 15만원 요거는 요거하고 꽃이 비슷해요 이게 오롤하고 거의 비슷한데 요거는 살몸핑크로 피는 아이예요 살몸핑크 복숭아색으로 피는 아이라가지고 요거는 저희집에도 하나분인가 두번인가 남겨두고 요거는 돼지로 만들까 하다가 판매방송에 나왔습니다 꽃은 요거치에요 15만원 그죠 닌카틀리안세 뿌띠 뿌띠패띠 럭키 가격 15만원입니다 8번입니다 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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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번은 워크리아나입니다 9번 워크리아나 지금 여기 꽃에 물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꽃에가 물고 판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판브입니다 여섯 판브고 꽃에 물었습니다 이게 9번은 티포 요거 꽃집입니다 티포 마르키오 실베이라고 티포 소노대 오토노 이래가지고 요거는 아주 전형적인 누브라색으로 아주 진하게 나오는거에요 요거는 9번 가격은 20만원 20만원 10번 가격은 25만원입니다 조금 밟을 수가 많고 아니습니까 그래가지고 했기 때문에 요거는 똑같은 꽃인데 요것도 꽃이 나왔습니다 꽃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가격은 25만원입니다 10번 가격은 25만원이고 11번은 셀룰레아 마른본나 티포 사떡수 슈퍼 그죠 꽃은 이렇게 핍니다 아주 예쁘게 예쁘게 피죠 요거는 제가 잠깐 들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보여 드려 가지고 밟을 수가 한번 셰 보겠습니다 1밟고 2밟고 3밟고 4밟고 5 6 7 8 9 11 12 13 14 15 16 17 18 19 19 19 20 20 20 15 15 15 16 18 16 15 오랜만에 이래가 큰 대주로 길고 길러 보고 싶으면 이게 절의 찬스입니다. 절의 찬스로 가지고 이렇게 큰 대주는 저희들이 전시회때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요거는 아마 지금 피면 전시회때 참가가 아마 불가능할 거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내놨는데 셀룰레아 마룸본노 하고 티포 사톡스 슈퍼 11번 가격은 100만원입니다. 꽃은 요렇게 핍니다. 12번 카톨레아 워크레나 페놀라 일명은 셀미알바에요. 가격은 18만원 요것도 꽃에 붙었습니다. 지금 꽃에 나오죠. 물을 안주고 기다리시면 꽃이 됩니다 요거. 밟는 하나 둘 셋 밟습니다. 꽃에 지금 해가지고 빼꼼 내다보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12번 가격은 셀미알바 18만원. 13번 그죠 셀룰레아 일본치민 해가지고 가지고 온 건데 여기에 지금 꽃이 요렇게 붙었습니다. 요렇게 붙어가지고 요거는 전진이 두개인데 저쪽은 지난해 탄재가 약한 붙어가지고 제가 잘랐는데 아마 내년에는 아마 있으면 요게 더 날거에요. 지금 꽃에 붙어가지고 꽃에 두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양쪽으로 쌍은으로 나옵니다. 꽃에. 꽃에 밟어도 아주 튼튼하게 좋습니다. 13번은 셀룰레아인데 요 꽃이 핍니다. 셀룰레아인데 요 꽃도 이게 꽃이 이게 요게 배달이 좋아가지고 아마 좋은 꽃이라고 필리라고 보고 13번 가격은 20만원. 14번은 노사다 캄바라하고 티뽀 페기난헤아하고 다 에반호에 요렇게 꽃이 피는거에요. 14번 가격은 20만원 요게 이제 때려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발부수가 한발부 두발부 세발부 네발부 다섯발부여서 요렇게 꽃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뿌리 다 건강합니다. 안에 숫대 속으로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요거는 가져가셔가지고 되드러기면 꼭 봉우리가 이래가지고 크게 어 우리 손가락 한 마리 정도 될 때까지는 물을 안 주셔야 될 거에요. 물을 꼭 주고 싶으면은 15일에 한번씩 아니면 뒤쪽에서 약간 살짝 부어주면 반컵씩 이래서 부어주셔야 될 거에요. 그래야 꽃이 안됩니다. 꽃이 올라올 때 물을 주면 꽃이 낙화가 됩니다. 15번 마지막으로 15번 판매가격은 30만원인데 꽃은 여러개 빕니다. 티포 산토안토니아 누브라 나구엘 요거는 30만원인데 발부수가 좀 많습니다. 그러고 꽃이 이렇게 지금 내밀었습니다. 내밀고 발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발부 일곱발부에 이렇게 해가지고 꽃대 물었습니다. 꽃대 물어가지고 어 요거 가격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것들면은 꽃이 아마 이 발부 튼튼해가지고 꽃이 크게 필거에요. 이게 발부가 세력이 좋아가지고 어 그래가지고 또는 저 나누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기에 내년에 있습니까 이게 꽂히고 나면 여기에 딱 자르세요. 이게 요 앞 요기에 요기에서 잘라야 됩니다. 요기에서 잘라야 요기에서 시눈이 이게 요기의 시눈이 시눈을 볼 수가 있는데 요기에서 딱 잘라야 됩니다. 요 안에 요쪽으로 잘라야 시눈이 되고 요기에서 잘라버리면 요기서는 나 한눈을 영원히 받을 수가 없는 거에요. 그러기 때문에 요기에서 항상 여기서 꽃대 꽃대 바로 앞에서 잘라야 되는 거에요. 자르기 자르기 만약에 두 쪽으로 분축으로 분주를 하려고 그러는것들은 그래가지고 두개를 분주를 하셔도 이거는 좋은 품종이에요. 티뽀 안토니오 안토니오 하고 누브라 나구에 그죠 요거 해가지고 15번 가격은 30만원. 오늘 이렇게 또 판매방송을 협조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부양에 계속 계속해서 아니십니까 그죠. 꽃이 이제 지금은 주체 못할 정도로 아니십니까. 저희들이 피기 때문에 최대한 저렴한 값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할거에요. 오늘 또 나중에 저희들이 또 저쪽에 유물을 열심히 또 심어가지고 최대한 저렴한 값으로 아니십니까. 저희들이 보급하겠습니다. 보급하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꽃천지가 되는 그날까지 위하여 모두 다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판매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많이 허용해 주세요. 오늘 하더라도 즐거운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